오르비티비 하로 We are 하로어게인 하로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하로 여기는 인사동입니다 그럼 여기 인사를 할 때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로 네 그래서 일단 왔는데 지금 오후 시간이라서 밥을 먹고 싶어요 여러가지 메뉴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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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気持ち 일단 먹겠습니다 식도를 먹겠습니다 하로 하로 여러분 카페인에 가있어요 여기 카페인에 가있어요 여기 카페인에 가있어요 하지만 이 회사는 카페인에 가있어요 카페인에 가있어요 일본은 잘한다 형 여기 있는 곳에 환복 가있어요 저희들 아래에 가진 게 옛날에 한국에서 탈출할 때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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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뭐지? 추세 아 오봉 오봉집 오봉집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신다 잘 찍는다 메인 스트리트 진짜 키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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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빌리자 한복 일단 밥부터 먹자 네 아 넌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거지? 그치 근데 왜 사간거 봐가면서 얘기해 미안해 밥 먹을거 그래 부산식당 가자 부산식당 오 훈아 훈아 맥주있다 맥주 맥주 마시자 와 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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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식당이 없어 보이는데 그녀의 멜로디를 아, 고거가 편집 시점에 따라 가장 가장 중요한 곳이 그 보이스가 붙는 곳 근데 보이스가 붙는 건 괜찮은데 절대 누군가가 사용하지 못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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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이스도 붙는 곳 그 범위는? 그게 나야! 아, 여기 좀 찾아봐 네이버 지도로 네이버 없어요 그냥 가방이 많아졌는데 가방이 너무 찾냐 메밀 콩국수 어때? 좋아 긁게 칼국수 맛있겠다 어, 제주 흑돼지 보쌈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여기 사쿵 이 엄마가 좋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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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길은 여러가지 한복 とか 한국 한국 그 맘 그 맘 그 맘 그 맘 그 맘 왜 지금 무슨 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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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퀸을 하고 가다히도 정리할 수 있어요 최초의 짱퀸을 여기입니다 오늘 날씨 좋다 이건 제육복 이건 간장게장 이건 동드레 밥 이건? 나무로 이건 양념게장 이건? 정영호 이따 고마워 이따 고마워 이따 고마워 곰드레밥에 간장을 곰드레밥에 간장 곰드레밥에 간장 쿠 jak 고마워 아 эта 오오오오 이 사람아 제육볶음밥 맛을 보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양념이 아주 되게 오랜만에 발리는데 간장게장 양념게장인데요 귀찮아 제육 한 번만 먹어줘 야 맛있게 맛있게 담긴다 과연 과연 유튜브의 맛 평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렴한ue 맛있어 이건 간장게장놀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고향을 맞이해 먹습니다 야 왜 이렇게 떨어? 이렇게 원래 해줘야 돼 안 썩떡일 때 자 먹어요 아니요 어때? 음 오마이한 걸 저희가 돼서 나오셔도 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우와 다 길 다들 다들 봤다 김희천이 알게 모르게 있네 얼굴에 나 되게 잘 그려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클래식 시계가 있네요 클래식 시계 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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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캡부터 찾고 좋은데 제가 여기 팔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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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그레스 이거 팔찌 뒤에 있어요 얇은 게 얇은 게 있어 오늘의 바이브가 어우 형 근데 여기 여드름이 있는데 지워줘 강형 강형 한테부터 그냥 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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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비즈 머리가 왜 이러니 안 감은 거 같네 감았는데 안 감은 거 같네 안 감은 거 같네 까맣는데 안 감은 거 같네 까맣는데 1등이요. 1등이 아무것도 안 해. 사이쇼아구 짱캠푸 예스 나 진짜 어우 행복해 아 역시 고래가 시와마세다 사이쇼아구 짱캠푸 야 오또코아구 와 너무 좋다 피스 제발 남자는 여성 한복 착용 안됩니다 라고 해주세요 기왕 기왕 입는거 이쁜걸로 이거 올라가 암 이 색은 너 옛날에 그 헤이로디 입었던거 같은데 나도 그런거 느낌이 들긴 해 좀 컬러풀한걸로 해봐 야 진짜 이쁘다 이거 좀 과하고 좀 포인트있는거 없나 포인트있는거 이미 포인트가 충분한데 아 진짜 이쁘다 저기 우리 나오고 있어 저기 우리 나오고 있어 우리 결혼해요 조심해 조심해 이쁘다 내 전원근 찍어줘 내가 조선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션 무사다 여기서 찍어야겠네 여기서 핵볕이 핵볕이 게임 끝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와 둘이 진짜 보고갔다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내가 입고 싶은데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이건 라이트 메아야 아우 아니 이건 라이트 메아야 지금 핵볶이 하지메테 키타페로 초래가 마사카노 조세이노 한복이 나루코또 온몸에다 바지카시 너 웃음거리가 내고 있어 사람들한테 스페 루요 석사야 치극힝을 다져 야 열받게 팔짱 끼고 다니자 싫어 자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고 갈게요 아우 좋다 너 나 여기 오지 않았냐 한 번? 아니에요 나 누구랑 왔지? 어떤 여자랑 착각하는 거야 어우 행복해 어우 기분 좋아 너무 좋다 어우 기분 좋아 향도 좋고 기분도 좋고 거리도 이쁘고 어우 기분 좋아 진짜 나왔다 어우 무서워 무서워 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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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려고 어디를 빠져나가려고 어디를 빠져나가려고 아우 멋있다 이 사람들은 찍었어 찍었어 인생네컷도 찍어보겠습니다 이 모습 오우 여기서 여기가 갑자기 8총원을 올라갔어요 5총원인데 5초원 10초원 5 4 3 5 2 1 3 2 1 벌써 됬어? 원래 내 컵만 찍나? 이상하네 잘한다 초코가 될 것 같다 철수 이제 고생했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